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. 오늘 또 보금중심 우리 보금신화운동으로 모였습니다. 우리 보금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의 비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. 주의 보금을 위해서 함께 뛰며 오직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또 귀한 헌물을 또 드리게 되신 너무도 감사드려오니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나님 물질이 어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 또한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의 성사에서 귀하게 쓰이기에 도와주옵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대신 의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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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